12월 18일 기상정보입니다. 1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모자나 우산 없이는 다니기 힘들 정도로 강한 눈이 계속해 내리고 있는데요. 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 체감추위는 어제보다 덜하지만 옷차림도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눈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에 오다가 밤에 그치겠습니다. 강원 영서에는 최고 7cm나 더 내릴 것으로 보여 현재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경기 동부는 최고 5cm, 그 밖의 지역은 1에서 3cm가량 더 내리겠습니다. 눈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워낙 유동적이기 때문에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위는 오늘 밤부터 다시 심해져서 내일 또다시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나타나겠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영하 6도, 청주는 영하 7도, 대구는 영하 5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도 서울은 영하 1도, 청주 0도, 대구는 4도에 그치겠습니다. 작전기상입니다. 내일은 해안산악의 강풍과 눈으로 인해서 항공과 해상작전에 영향이 있겠습니다. 오늘 야간에도 눈과 비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2, 3일에 한 번꼴로 눈 소식이 잦습니다. 쌓인 눈이 녹지 못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이번 한 주 오고 다니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공기상난 제공 날씨 전해드렸습니다.